뭐지? 눈 더 맞아 이걸 나한테 왜 줘? 원 플러스 원이잖아 하나만 맞을 건데 버렸어도 야 서주! 왜? 버린다며? 너는 왜 여기 있어? 너는 왜 여기 있어? 니들 안 가냐? 너도 안 가잖아 난 시야 데려다주려고 기다리는 건데 네가 왜? 왜겠어? 세상이 하도 무서우니까 그러지 고생하세요 수고했어 조심히 가 네, 안녕히 계세요 호시야 가자 너네 아버지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서? 우리 아빠가 너한테 뭘 부탁했는데? 가면서 얘기해줄게 니들은 잘들 들어가라 가자 가자 뭐해? 빨리 와 어 가라 저 자식이 아이씨 아이씨 혹시 쟤네 어떻게 생각해? 쟤네? 서지호랑 구자서 친구 말고 남자로 침대떡 저가 너가 자랑 못하자 내가 손에 뵙고 개그라던지 또 내 능력이 나니 나니 그